Q. 스파이크의 시작은? 부심하게 지금 연결이 있거든요. 네트에 붙어 있습니다. 짊어지고 스파이크! 완벽하게 정확하게 연결은 안 됐지만 리시버. 몸을 빼고 택! 힘이 실려 있습니다. 특점! 빠르게 잘 돌려줬고요. 최근에 오지영 선수도 리시브 효율에서 30%를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아주 강하게 때리지는 않았거든요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타이밍에 때리면서 상대의 블록킹에 타이밍을 잘 뺐었습니다 100% 힘을 쏟기보다는 이처럼 모마 선수가 조절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위 공격 안쪽에 떨어집니다 앉아서 올려줍니다 GS 칼텍스의 특징을 보면 레프트의 김유리 선수, 한수지 선수의 수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연결은 모마 선수에게 맡기는데 거기에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유서현을 겨냥합니다 오른쪽 호위로 좋아요,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이 후위 공격에 지금 득점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모마 선수고요 모마 선수는 더 강타 스트리트 공격 득점 모마와 스파이크 뚫어냅니다 GS 칼텍스의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집니다 3세트 출발이 가볍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송국생명의 캣벨 선수가 계속되는 아래진의 서버 타이렉터 직접 끔타 저희 완벽하게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앞쪽에 수비수 있습니다 모마와 스파이크 모마의 포인트 연결 잘 시켜놓고 오늘 모마 선수의 컨디션도 좋고요 처음에 몸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모마 선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삼 월드 체육관에서 첫 경기를 펼쳤는데 느낌이 좀 어떻든가요? 삼삼 월드 체육관에서 첫 경기를 펼쳤는데 황진 삼삼 스파이더 게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I feel really great I feel really great I feel really great about this victory We really need it And congratulations to 핑 스파이더 팀 too They did a great job today So I'm really happy about today I'll give you a lot of applause Yes, to win in the away final game I feel great And I feel like it's good for Hong Kong 送 for a good game Yeah, let's give a round of applause 오늘 모마 선수가 팀 동료 선수들의 수비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본인도 지켜보면서 감탄사도 많이 하고 액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떻던가요? So, the team's teammates supported you on the defense today And then you really really cheered them up a lot How did you feel? I feel really great 제가 스포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팀워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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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고. 하지만 오늘은 동료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이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정말 좋은 경기입니다. 너희들과 같이 부족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의 게임은 매우 좋은 일찍, 그리고 이 파워에ica서 궁금해해요. 어떤 파워가 한번도 sheer지 말아야죠? 엔터가는 이런 파워가 날아가 감상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 파워는 내 팀장들은 항상 이리와 내가, 항상 기를 들면, etc. 그래서 내가 설거지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가 되어있습니다. 이제 게임을 앞뒤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게임을 시작합니다. 다 동료들의 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동료들이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제 역할도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연패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잊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감독이 경기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마 선수가 코트 위에서 더 파이팅도 하고 표정 변화가 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차상현 감독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감독님께 대해서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는 최선을 다 말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웃고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당황이 힘들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을 즐기고 즐거웠어요. 감독님이 그런 부분을 요구하셨어서 일단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늘 정말 노력 많이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모습, 그런 코트 위에서 즐기는 모습, 에너지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마 선수 이제 시작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승리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땡큐.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강의 рек이pel execute lookNo. 글픽 abide를 сторон Prвой해맀 잘 하시고요 여기서 continuous 카ate고 tore ú 하고 있을게요. 저희는 Olympusprem이 중요할 정도로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